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장 유석연입니다. 원주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제23회 원주 한지 문화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한지 개발원 김진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9년 처음 시작된 한지 문화재가 벌써 23번째를 맞이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매년 다양해지는 한지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보여지는 한지의 다양한 모습은 원주 한지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가 지역 한지 작가들이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원주 한지의 세계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23회 원주 한지 문화재 개최를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심신을 치유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